자, 여기 보시죠. 이 집의 하이라이트. 자연이네, 갑자기. 드라마 속에 나오는 집처럼. 자, 드라마 같은 집 보내셨죠? 드라마 같은 집.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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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있으면 안 되는데. 야, 나 저희 집. 이거 생화예요, 생화. 아니, 옥수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도 옥수동이라는 느낌이 안 드네요.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을 말씀드리자면. 푸른 문. 푸른 벽. 푸른 베란다.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이 푸른 베란다의 전설. 전지현 씨 어디 계실까? 전지현 씨요? 전지현 씨 어디 계실까? 여기. 여기. 여기에 있어요. 여기. 여기. 보거다, 보거. 나야 전지현, 인어. 나한테 보면 더 왔어. 아니, 아까는 인어 공주인데 이거는 애기잖아. 이거 꺽지 아니에요, 이거? 꺽지 쪽 같습니다. 이 집에 오시면 누구나 전지현이 될 수 있습니다. 푸른 베란다의 증설. 드라마로 가셨네요. 그리고 옆에 이 외벽도 페인트칠을 하셨어요. 노란색으로 페인트를 주시고. 너무 색감 예쁘다. 여기도. 페이스가 쳐 있고. 야, 이랬던 집이. 야, 말도 안 돼. 곳곳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인테리어네요. 네. 더 좋은 얘기를 드릴까요? 뭐야? 이 베란다에 있는 모든 물건들. 기본 옵션입니다. 옵션. 일부러. 여기서는 티파티를 하든 어떤 파티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다 좋은데. 예, 예. 다 좋은데 왜요?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너무 눈부시거나 이러면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비가 오면. 제가 너무 눈치 없이 이런 얘기 하는 건가요? 사람도 이렇게 불편하겠다.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언입니다. 자동입니다. 자동이에요? 이거 아니네요? 네, 자동이에요. 이거 아니네요. 여기까지 와요, 여기까지. 지붕이 엄청 크다. 대형이네. 너무 큰데? 지금 지붕이 생겼어요.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베란다라는 거죠.